네 안녕하세요. 2021년 1월 31일 오늘은 미국 의회에서 경기부양책에 대한 새로운 뉴스가 있었는데요. 바로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대신 공화당 측에서 합의를 하자고 나서며 공화당의 상원의원 10명이 6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11월 달 에이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승리 이후 1월 초에 있었던 조지아 상원의원의 세넷 레이스까지에도 예상치 못하게 민주당 의원 2명이 당선이 되며 행정부 대통령실과 그리고 상하원 다 민주당이 컨트롤을 하고 있는 이때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주장을 했던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실현 가능화가 훨씬 더 커진 상태입니다. 그것도 아는 지금 공화당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 법안을 그래도 조금 더 공화당의 색깔에 맞게 조금 더 세금을 많이 쓰지 않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하기 위한 이런 제안을 6천억 달러 제안으로 내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규모가 작아지는 상황에서 차이점은 무엇이냐 몇 가지 예시에는 바로 지금 1조 9천억 달러 법안에서는 추가로 재난지원금을 1,400불을 지급하려고 하나 지금 공화당의 법안에서는 1,000불로 그걸 낮췄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르게 반대하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주장하는 것은 최저임금을 법안 통과와 함께 바로 9,50으로 올리고 그리고 매해 일정 금액을 상승시키며 4년 뒤에는 15달러까지 도달을 시키자라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대를 하고 또 이 공화당 측에서 반대하는 다른 두 가지 사안은 바로 자녀가 있는 가정의 세금 감면을 더 많이 해주는 새로운 주장과 그리고 또 주와 시 정부에는 연방정부 세금으로는 돕지 말자라는 측면입니다. 지금 이렇게 공화당 측에서 상원 측에서 이런 규모 완화, 규모 축소를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아마 상하원에서는 대표들이 이것을 전혀 받아들일 눈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하원에서 예산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는 켄터키 의원 존 Yarmouth는 내일 월요일 바로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의 부양책의 이 사항들을 포함한 예산을 하원의회에서 다룰 거라고 하고 그리고 상원 대표 뉴욕 의원 척 슈머도 이르면 화요일 날 바로 상원에서도 다룰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거기에서 이 버몬트 상원의원 샌더스 의원은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책에는 당연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본인만 해도 다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다 라고 밝혔으나 그렇지만 지금 국민들은 정말 어떤 당을 지지하는 것을 떠나서 지금 부양책을 정말로 지지를 하고 또 필요로 하고 있고 나도 지금 이것에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찬성표를 던지고 통과를 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며 지금 민주당이 과반을 가지고 있는 상하원 둘 다 해서 이것을 통과 공화당 의원들의 찬성표 없이 추가 산청표 없이도 이 법안을 통과시킬 부분이 있다고 가능성이 크게 점치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블룸버그 소식 기사 간단히 전하겠습니다. GOP Senators Offer 600 Billion Stimulus Compromise to Biden 지금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게 바로 경기부양책 규모를 6천억 달러로 줄이는 것에 대한 합의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하원에서 일어날 일들은 별로 다 아낄 게 없다라고도 기사에서 나왔는데요. Despite the overture from the Republicans 지금 상원의원들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합의를 제안을 하고 있지만 House Budget Chair John Yarmuth said Sunday he plans to move forward on Monday with introducing a fiscal 2021 budget resolution. 그렇지만 하원의 예산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인 John Yarmuth 의원은 바로 월요일 바로 2021년 재정년도의 예산을 하원의회에서 바로 다룰 것이라고 하며 그것은 Bill Embodding the Biden Stimulus 바이든 정부의 Stimulus 경기부양책을 다 포함한 이 내용의 예산을 다룰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상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enate Majority Leader Chuck Schumer is threatening as soon as Tuesday to move the Senate towards the reconciliation. 그리고 상원의회의 대다 다수당 대표 Chuck Schumer 의원도 빠르면 화요일 날 바로 이것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미국 상원에서 3분의 2 그러니 60명의 찬성표가 있어야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지만 이런 세금과 돈에 관련된 법안들은 50명까지만 찬성표를 던져도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예외가 있는데요. 만약 이 50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찬성 투표를 던진다면 바로 상원의회에서 마지막 타이브레이크 표를 가지고 있는 부통령 카멜라 헤리스가 이것을 찬성으로 마무리를 지으며 마무리를 지으며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버니 샌더시 아까 말씀드렸던 버니 샌더시의 입장 표명인데요. 바로 Look, all of us will have differences of opinion. 우리 사실 모두가 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This is a 1.9 trillion dollar bill. 이것은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어마무시한 스케일의 법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모두가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면 I have differences and concerns about this bill. 심지어 자기도 이것에 다 동의를 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도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밝혔지만 But, 그러나 at the end of the day, we are going to suppor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그렇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바이든 행정부를 찬성을 하며 이 법안을 통과시킬 찬성표를 던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며 We are going to do what the American people overwhelmingly want us to do. 우리는 지금 미국 국민들이 정말로 많은 대다수가 원하는 것을 현실을 실현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2021년 1월 31일 오늘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기부양책의 줄다리기 싸움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전해드리며 공화당에서는 6천억 달러 규모로 조금 축소로 시킨 것을 통과를 시키자 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상하원 다 가지고 있는 민주당 대다수 대표들이 지금 그것을 상관없이 우리는 이것을 통과를 시키기에는 표가 충분히 있다라고 밝힌 업데이트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